오원벨리 이쪽에 출입문이 또 있네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형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있네 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심만포 상가를 가던지 뭐 그러면 됩니다 심만포 상가 가볼라고 가는 중 저건 뭐야 뭘 왔다 갔다 하네 입주 안내문 아 반포 이동 현장 민원실 가야 돼 이게 현장 민원실이 어 여기 생겼어 여긴가 보다 맘스 스테이션 여기에 이제 그 저기 전입신고 전입신고 여기에 오면은 원벨리 맘스 스테이션 전입신고 전입신고 어 현장 민원실 내일부터 하는 내일부터 내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 매일 점심시간에 안하고 그래 내일 전입신고하러 올 건데 하하 가자 야 야 야 야 야 야